권담은 그냥 덕질없이 발랐고 그렇게 했었던거고 얘도 그렇게 되요 내스크도 뒤쪽도 해주셔야 합니다 너무 물기 많아요 물기가 안남게 물기가 많으면 오히려 시간이 더 오래갈리니까 그래서 저번에 그 그 무식이냐 무식이냐 이케아 이케아도 그렇고 F32도 그렇고 빡세게 그냥 첨벙첨벙하게 했더니 그러죠 슈퍼올드비행기가 되거든요 심하게 부식이 되어버리더라구요 밑에 묻어있는거 있으니깐 요건 그냥 바르지 말고 묻어있는걸로만 쓰셔도 돼요 제일 중요한거 불어지면 안되요 그렇죠 불어지면 모든게 다 빛이 부품 떨어지는것도 짜증나거 유니 Est 마현 유니스 앨범 허니 이어 IGH 유니스 유니스 진짜 또 유니스